아까 김판곤 위원장님한테 들었는데 바레인전 때 바레인이 기록한 동점골이 오프사이드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. 그것도 혹시 인지하고 계셨는지 그 당시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첫 번째, 첫 번째, 문지스입니다. 이게 많이 얘기하지만, 최대한 말이다 적응이 않게 말하는 것입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할 때, 만약에 공연을 하는 것 같은 것들은, 이런 공연을 하는 것들은, 24 팀이, 이 공연을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 VAR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